기대가 아닌데요. 정말 실감나는 영화가 와서 분명 남자랑은 다 좋아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파츠는 약하진이 강하고 꿈이 많은 그런 공명입니다. 약하마! 약하마! 아무래도... 하하하하 약해요? 하하하하 약하진 힘한 연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금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파츠 이야기 파츠 이야기 슈퍼 영웅 파츠 아기 공룡 파츠 영화 되게 재밌었고요. 공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간 유익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행동감 있고 공룡에 힘이 느껴질 것 같아요. 공룡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게 보셨고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알렉스가 얘기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순간에 공룡찌개 나오는데 깜짝 놀라서 코디면 더 좋겠어요. 알렉스가 말할 때 느껴요. 바로 이 목소리가 알렉스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배한상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알렉스를 찾아봤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를 대권사전으로 가서 막 줄 서서 공룡책 보고 했는데 이제 그냥 영화 한편으로 애들이 공부하니까 교육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논현이 토키온하우스 실권 너무 재미있고요. 친척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보면 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이노스 어드벤처 재밌었어요. 다이노스 어드벤처 파이팅! 파이팅!